오늘 우리 이선미 수강사가 교수님 우리 당뇨 캠프 해야 되겠어요? 충주시 태권도장 있는 데죠. 거기서 처음에서 저게 아주 즐거웠습니다. 그로부터 한 해도 꽤 있지 않고 이때까지 15년 동안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인식 펌프 달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오셨단 말이에요. 뉴질랜드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주체의로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놓고 여러분들도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봐서 고마워요. 우리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을 많이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I love you. 내 자식들 같아요. 심하면 여러분들 잘해서 고마워해 주고 완치되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시작이니깐요. 1박 2일 동안 여러 많은 전문도 없고 다 또 다진도 하고 어떻게 잘해서 다진도 하고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.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오다가 노현우 연수랑 같이 오다가 이 얘기를 보니까 환자들이 우리 의사들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. 게을러지고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. 좀 부지러워하십시오. 그리고 또 완치 드십시오. 완치 드는데 상당히 부지러워하는 사람들은 꼭 완치가 되더라고. 완치가 되니깐 환자가 죽어들어요. 여기 있는 병도 이제 너무 더 심해가지고 다 나가지고서 낳아도 오세요. 그렇게 농담들이 사와서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아주 건강하게 지적이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